안녕하세요 제롬이입니다 오늘은 눈사람 네임텍을 만들어 볼게요 네임텍은 두가지 색상으로 만들어 줄게요 아래쪽에는 하얀색 레즌을 이용해서 눈이 쌓여있는 느낌을 연출해 주고 위쪽에는 하늘색과 남색 조색제를 섞어서 밤하늘 같은 그런 어두운 하늘 느낌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티커를 이용해서 눈사람 눈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별로더라구요 그래서 제거 해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